안녕하세요 또치야마이콜 또치입니다 여기 온 장소는 어디냐 지금 제가 현재 윗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꼬리가 준 장소 주소를 네비에다 찍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제가 한 곳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를 지나칠 때 제가 잠깐 차를 멈춰가지고 낮이었거든요 그때 낮이었는데 차를 앞에다가 멈춰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귀신 하나가 이렇게 빼꼼히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 가면은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를 와 봤습니다 진짜 레전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자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2021년 12월 18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에 까지자 아 아 자 장소는 이런 곳입니다 예 어 찻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바로 제 등 뒤쪽으로는 국도변이에요 국도변에 있는 지금 이런 장소인데 우선 가기 전에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알겄째라 주변이 이래요 주변이 이런식으로 저기다 지금 제가 차 세워놓고 외딴 곳에 있어 외딴 곳에 뒤쪽은 또 이렇게 생겼네 여기는 뭔 건물인지 뒤에는 손가락이 깨져보려고 하네 자 대충 이렇게 봤을게 어? 여기 문이 열어져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입구인가? 차 소리가 나도 좀 이해를 하세요 여기 이리와 여기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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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겼네 그럼 전문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당히 이끄네 주방부터 가보자 아까쯤에 그 망자가 와.. 아직까지 여기에 있나? 아니면 갔나?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지 이야기도 한번 들어줘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고 물건이 나와던데? 물건이 다 들어가ünü... 화장실.. 제가.. 앞쪽을.. 잠깐만.. 갔다올게요 잠깐 가도 되지? 숨어다니지 말고.. 얘기해 봐 한번.. 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안쪽에 있거든요 여기.. 여기 안쪽으로.. 지금 현재 꼬마인지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몰라요 안 도망가네.. 안 도망가네.. 안 도망가.. 안 도망가네.. 더이상.. 말을 걸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태아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아령.. 괜히.. 건들지 않는게.. 좋은거 같아요.. 어.. 아.. 짠하네.. 다시한번.. 아.. 저렇게 보면은.. 촬영할 맛이 안난다니까.. 애기 애기.. 어.. 여기가.. 아까 내가.. 어.. 저기에서 봤던.. 그 구신은.. 그렇게.. 애기가 아니었었거든.. 그럼.. 저.. 꼬마 애기 말고.. 또 있다는 소리인데.. 맞잖아.. 내가 봤을 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형태만 봤거든.. 자.. 혹시 또 누구 있나? 또 누구 있을까? 괜찮아 않게.. 지금 기운 자체가 두 갠데.. 두 갠데 그러네.. 잠깐만.. 아까 저쪽에 뭐 애기용품 같은거 있지 않았나? 아직 있나? 저쪽에 뭐 애기용품같은거 있지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아직 있어요 여기 그냥 그냥 있으라고 하자 저쪽에 그냥 귀찮게 안하고 어떻게 보면 자가 지금 애가 귀찮을 수가 있거든 지금 현재 내가 영상을 뭐가 오늘 지금 영상이 오늘 영상이 뭐가 흥아하고 안타까운 그런 기분인거 같아 나도 그러는데 보신 분들도 여기서 우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추후에 이코리 보고 한번 와보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코리한테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좀 태아령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좀 보니까 좀 뭐 마음이 좀 무겁다 좀 갑자기 텐션이 내가 지금 떨어졌어 지금 얘기를 보니까 빛도 못 보고 저렇게 죽어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아 보면은 좀 그래요 아 여기가 지금 꽤나 먼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목포 아까 내가 내비를 쳐보니까 6시간 걸리네 그럼 휴게실 들리고 뭐 하면은 6시간 반 좀 더 쉰다가만 7시간 걸릴 수도 있겠지 휴게실 좀 더 쉬고 뭐 하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는 돈드는거 아니니까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눌러 주십시오 자 또 지었습니다 뿅 자 또 지었습니다